자 금주아리님 어린이보험과 어른이보험 차이가 뭔가요? 일단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원래는 어린이보험이 맞아요 어른이보험은 상품이라는게 없어요 근데 어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이 어른과 어린이 합성어가 어른이보험이란거죠 15세 이후에는 성인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성인보험으로 가입이 안하고 30세까지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거에요 자 아니 성인보험인데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가능해? 맞아요 왜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기 좋을까요? 첫번째로는 납입면제에요 성인보험은 암이나 뇌졸증 급성만 납입면제가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보험은요 암이나 유사암 유사암이 납입면제가 돼요 유사암은 딱 4가지잖아요 갑기경제 갑상소암, 정계성중량,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이런 유사암이 납입면제가 되고 또 뇌질환에도 성인보험은 뇌졸증만 됐지만 뇌혈관질환, 질병코드가 10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납입면제 범위가 넓다 또 하나는 급성심근경제만 성인보험에서 납입면제가 되는데요 어린이보험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을 동반한 질병코드 6개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답답하면요 협심증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 부정맥,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래서 부정맥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협심증 보장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어린이보험에서는 납입면제가 허혈성 심장질환 플러스 알파로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50%씩의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인보험은 80%, 어린이보험은 50% 그래서 납입면제가 좋고 아무래도 어린이보험이 보장범위나 여러가지 특약이 많이 있어요 한도도 30세 이후에 성인보험보다는 아무래도 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30세 전에 어린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을 많이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사탕님 어린이보험에 운전자 특약도 되나요? 됩니다 아니 따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? 요즘 운전자 보험 안내해 주셔서 합산해서 어린이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추가는 안되지만 삭제는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그냥 따로 가입하세요 따로 가입하면 자동차 부상유로금 가족 부상유로금이 따로 가입이 가능하고 한도가 더 좋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따로 하는 게 통합을 하는 거다 따로 하신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ray 면